제가 오늘 신은 신발은 윌슨의 카오스 스위프트고요 카오스 시리즈가 대부분 다 가볍습니다 일단 발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장비 리뷰를 몇 개 올리고 있는데요 최고의 장비는 기초 체력이지 않을까 제가 잠깐만 쳐도 헥헥거리거든요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기초 체력이 안 좋으면 이쁜 라켓을 들고 새 신을 신고 친다 해도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화요일에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 3시간 동안 광나루 테니스장에서 단식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식 모임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다다음 달이면 이제 아빠가 되잖아요 이 체력으로는 애도 못 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초 체력 운동하는 것도 콘텐츠로 마련해 보려고 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덕후가 운동하는 법 다양한 운동 기구랑 결합을 하면 또 재밌는 운동법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나갔어 지금 15분 정도 말씀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울트라가 맞는 것 같아 이제 갈아탈까? 용렉스 회승? 어 용렉스 회승 Lizzy 잘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장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기초 체력